자 가자 폐헤딩 감상자 고맙습니다 레드를 일단 먹자 레드를 레드를 먹자고 이거 먹고 좋아 와딩 와딩 그렇지 용관이 있어 얘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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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막타! 요놈 좋았어 와딩 넘어가고 이거 먹어 정신이 혼미해진다 집중력을 잃고 있어 정신차려 한별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기회는 와 정신차려 한별아 정신차려 집중력을 잃지마 한별아 정신차려 집중력을 잃지마 한별아 정신차려 저 저거 네명이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이거 타고 그렇지 개피야 죽여 죽여 좋아 간다 좋아 가자 아허이 아칼리한테 불렸어 세다가리 불렸다 세다가리 아칼리가 너무 세다 어? 개피 남으면 다들 아칼리한테 마무리 남을 수 밖에 없거든 아칼리가 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 아칼리 지금 몇 킬이야? 13킬 아이템은 메자이 10세 택 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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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읽었네 어 아직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지 팩트는 저 마무리 어 마지막 세 장에 남겨져 있으니까 오케이 이 친구는 아직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어 메자이를 마스터하기에는 많이 남았구만 벤시부터 가자 벤시 루비 추정 가보자 아무래도 모를걸 여기 와딩 와딩 지켜봐 따라가 계획? 계획이 왜 필요해? 오케이 됐어 남긴거 먹어 남긴거 먹어 무슨 뜻이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카톡 가능? 티모님? 티모님? 어 무슨소리 모르겠다 이거 이거 먹고 좋아 해물님 혹시 준시스템 중고 본체 파나요? 아뇨 중고 안팝니다 예전에는 중고를 중고제품이라고 하고 중고제품 시세에 맞게 컴퓨터를 팔았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민지가 조립식 컴퓨터에서 중고제품을 팔면 사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중고제품을 그때부터는 안팔아요 가격에 맞게 팔아도 사람들 인식이 중고제품을 파는 조립식 컴퓨터는 새제품을 팔때도 중고를 쓴다 막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다들 새제품만 씁니다 다들 다들 방송에는 이제 어 신경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어 이번판 승리합시다 다들 모여서 모여서 어 멋지게 멋지게 한타 한번 해봅시다 어 렌즈 쓰라고 어 알았어 어 지원 병력 필요없어 친추 좀 해주세요 친구 필요없음 어 어 물어 물어 오케이 오케이 뒤로 나가고 좋아 야 이거 한타 한번 물어야 되는데 리븐하고 다 모여봐 리븐 리븐 모여야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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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에라이 모르겠다 씨 아라이 모르겠다 씨 제발 넘어가 아 아 아 시야가 딱 돼가지고 궁으로 따라왔네 궁으로 따라왔어 존야도 나왔겠지 아 존야도 나왔네 거기다 리치베인 야 잘큰걸 이용할 줄 아는 친구네 여기서 세상에 메자이랑 리치베인을 띄우면서 존야의 모래시계로 뉴틸성까지 획득하고 마법공황 총갑으로 적을 어 따라갈 수 있는 예동속도 감소의 C시계까지 보유했구만 대단하다 부럽다 232개의 CS CS도 부럽다 난 니가 참 부럽구나 얼마야 벤시 950원 100원만 더 모면 되는구나 일단은 핑크와드 하나 사자 아칼리를 마지막에 실피로 그 실피남아가지고 사리고 있다가 스킬쿨 돌면 주문읍혈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도망가 도망가 핑크와드 너의 카운터다 핑크와드 어? 난 이렇게 너의 카운터다 어 어어 세상에 아칼리의 지존 세다 좋냐 하지만 넌 죽었지 우리의 타워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거야 어허어어 하지만 여기서 못나가지 그렇지 여기서 죽을 수 밖에 없지 어허어어 나가는군 아칼리가 너무 왕기했다 아칼리가 너무 왕기했어 아칼리가 너무 왕기했어 아칼리가 너무 왕기했어 NC얼마야 950원 어어 애적한 일이지 가보자 같이가 이거 같은편은 왜 공중에 안떠요 다른편은 뜨는데 그럼 너무 사기여서 그런가 아 아 아깝다 궁 눌렀는데 어 야야야야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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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들 다 죽어 다 죽어 도망가 도망가 다 죽어 내가 킬토버 최고의 오케이 여기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여기 와드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곳에 숨어였지 오케이 새끼 새끼 무서웠지? 죽어라 레드 카정 간다 지금이 타이밍이지 으아아 도망가 도망가 야 근데 나 있는거 모른다 얘 어 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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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저거 있다 와드 있다 와드 도망가 아아 타이밍 딱 맞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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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을 수 있어 수고했어 편이셔 잘했다 짜씨 넌 최고였어 비록 조금 모자란 감이 있었지만 어 너의 마음만큼은 내가 충분히 알아줄 만하다 잘했어 봐봐 곰돌이도 웃고 있잖아 너도 웃으면서 죽어 어 넌 곰돌이의 친구니까 와드 하나 사야지 소심한 남자들님 감사합니다 투명감지하다 나 살겠다 투명감지하다 하나 가자 아 초반에 좀 리븐을 자주 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4킬이 된 이후에 리븐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야 이거 도망가자 친구야 제라스랑 아칼리 왔다 애들아 아칼리 우리 다 죽는다 어? 아칼리 온다니까 애들아 도망가자 우리 지금 한 명 죽었지 어어 차라리 잘 된 일이야 리븐이 죽었다 오케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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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4명이서 죽이자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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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죽이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슈퍼 초풀샘 나왔다 어어!! 펜타킬 아칼리가 너무 세졌다 킬을 저렇게 많이 먹으면 가장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캐릭이 아칼리거든 너무 막을 수 없게 세게 컸어 아쉽네요 헤헤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열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거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어 끝까지 반항이라도 해볼게요 아 안되겠다 그냥 들어가 진짜 편안하게 끝내야지 응 아 편안하다 아 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31일동안 이젠 쉴 때가 되지 죽었다 너 죽어라 죽었다 마지막 어 어 야야 타이밍이다 그대로 죽여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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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냐 아이 전멸 졌냐 졌냐 아아 죽어라 오케 ente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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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ntelligence 가가가! 죽여죽여죽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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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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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딜! 오케이! 누누! 누누! 킬! 오케이! 여기 곽수진! 곽수진! 수진이 붙어! 오케이! 아아! 어! 아아아아악! 안돼! 안돼! 방금! 찬성의 기회가 있었는데! 2초만에 사라졌어! 2초만에! 아아아아악! 역전할 수 있어! 중요한 사실은 아칼리의 메자이가 반토막이 됐다는 사실이다! 어어! 아칼리의 메자이가 반토막입니다! 이거! 아마 실감이 잘 안될텐데 주식해보신 사람들은 알거야! 엄청 큰거거든! 어? 엄청 큰거야! 이정도면 저기 술을 한 30번 먹어도 잊혀지지 않는 손해거든! 됐어! 하클림!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하클림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기까지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더 밀자! 야 오히려 이거 리븐이 공템 가길 잘했어! 내가 항상 말하지만 말렸을때 방템으로 가면 공템 하나 올리고 방템으로 어중간하게 가면 딜도 안나가지고 적 막타도 못때리고 고기방패도 안되가지고 아무것도 안돼! 차라리 공템 올린김에 공템 가가지고 막타라도 먹을 수 있는 딜이 나와야돼 그게 나 어 그게 나 야 도망가! 서린을 화나기 하지마!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 뒤에! 야! 얘들아! 닌자어스신이다! 야 죽여! 야야! 야 죽여! 미니언 미니언 죽여! 따라와! 야! 살려줘야돼! 야 이거 이대로라면 끝나! 야 죽여! 야 도망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떠나요 제주도 모든걸 훌훌 버리고 내 방식대로 제주도 보름밤 그 별 아래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날개 벌럭이는 드래곤이 좋아요 드래곤과 함께하는 휴가는 너무나 즐겁죠 떠나요 혼자서 드래곤을 잡으러 가요 제주도 드래곤 너무 세요 좋았다 수고했다 친구들아 음 친구들이 이거 수고했어 응 수고했다 너무 많이 밀려있었어 헤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프 보자 어 아아 고구모 그래도 많은 일을 넣었구만 고구모 너가 잘했다 고구모야 응 세대가리 머리통도 나쁜데 수고했다 어 립은 사실 니가 제일 고생했지 잘 못했지만 그거는 너의 고생에 비하면 나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잘했다 쓸시는 그린라이트 어 쓰레시 아이디랑 몸통 색깔이 일치하니까 자 팀워크 받아라 어 적 저기 어딨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적중에 어 아칼리 아칼리 어 신고 자씨 어 게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플레이어 음 휴 아니지 이런건 질투밖에 안 돼 음 명적 줘야지 이런건 질투밖에 안 되지 한낱 사사로운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한국 랭킹 공식 랭킹 1위 명일의 운소 환상인 내가 말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시ake